의사들은 항상 겁나게 말하대. 거부반응을 일으키면 응급실도 가야 된다 하네. 중환자실에. 그래 막 내듬는데 귀에 들어오는 게 막 그렇게 하니. 이거 이제 죽을 게인가 보다. 잘못하면 죽는 게다 싶으니까 좀 걱정이 불안하고 좀 되더라고. 사람이 죽기 전체로 싫은 거라요. 그 저건 사람이 어딨어요.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마음은 다 같은 거라. 들어가기 싫죠. 은혁이 아마 눈이 크잖아. 눈이 큰데 보니 눈이 시뻘같으러 내가 누워서 보일게. 안 됐던가 보지. 그래서 내가. 아파가지고. 나도 참 안 됐다. 싸늘하다. 내가 너 많이 보려고 서울 왔다 보면 이제 끝인가 보다 지금 팍팍 안 좋더라. 가슴이 사라라라 안 좋은 게 아니라 차가 죽으면 아들. 그 캄캄한 그룹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를 인간이 오만 그룹 다 한다 싶으니. 죽음에도 내가 그렇게 공포증도 없다고. 아이고 때가 되면 죽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.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으대. 울컥하죠. 우리 엄마와도 똑같은 여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.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그 두려움을 두려움이나 어떤 그 불안함 이런 거를 공유할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아픈 게 제일 좋아요. 너무 자꾸 수술 대상에 끼네. 아들 보기도 안 미안하고. 본인이 제일 괴롭지 뭐 자식이야 뭐. 얼굴이랑 보는 거지 뭐. 나도 참 괴롭다. 수술을 기하니 몇 부위나 했네. 물으면 세 번째지. 장모님 살 빼야 되는 이유라. 한 번하고 끝내야 돼요. 그래서 살 빼서 여기 요거 힘을 딱 길러가지고 한 번하고 끝내야 돼. 자 장모님 또 가시죠 우리는. 뭐 치울 거 있나.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보자. 조금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. 우리 한사방이. 장모님을 자주 뵈니까 엄마한테 미안해. 그러니까 굉장히 못 싸난한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. 뭐 흘려놓고 갈까 봐. 어 뭐 치울 게 있나 한번 둘러보고 가는 거지. 자 갑니다. 이제 저기 다 나시면. 잘 놀아라 장모님하고. 응 재밌겠다. 다 나시면 이제 맛있는 거 어떤 선택을 하세요 저는. 따라만 갈게. 아이고 또. 가서 사드릴게. 아이고 정말로 참 정말 존경스럽다. 아이고 참네. 존경스러워요. 나는 뭐 이래 뭐 설마 아래 동생이네도 지팡이를 몇 개를 신고 되겠네. 꼬라지가 있어. 여기도 왔다 갔다만 하셔도. 응 네. 시원하겠네. 시원하겠네. 몸 둘이 하셔라. 네. 아이차 고맙습니다. 아이고 별말씀. 조심해서 잘 가있어요. 감사합니다. 그 손님 오는 것 자체가 좋잖아. 내가 혼자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 그랬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꽉 들어 앉아 있으니까 깝깝하게 오니까 참 좋아. 반찬도 없는 밥 자시고 아들도 좋아하는 주탕 먹고 그래서 아들 입에 밥 들어간 거는 보기 좋잖아. 그래서 이렇게 저러고 설거지 혜정이 좋고 그래. 우리 어머님 할병 씨 어머니 저희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봐서. 그러니까. 예 이렇게 화면에 나오셨다면 저희가 좀 깜짝 놀랐는데 오늘 보니까 더 없이 유화하시고.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어머니가 수술을 하는데 아 이제는 진짜 연로하시고 늙으셨구나 심정적으로 제가 그걸 느꼈어요. 약해지시고. 예예.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겠어요.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잘하고 시간은 금방 가버리는 것 같아요. 잘하세요. 맞아요. 아 그러니까나. 맛있는 거 좀 해주시죠. 자네 고수 삶아줄까. 똥을 싹 빼세요. 뺐는데 똥이 남아있으면 10만 원. 벌써 말 좀 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. 그걸 못 뺏어가가지고. 한 번만 다녀. 재미없어 그거. 아니 재미있어요. 난 그걸 이해가 안 가 내가 왜 졌는지. 바보니까 좋지. 82살 먹은 장모 보담도 바보니까 좋지. 내가 그럼 뭐래 하면서 막. 함유병 바보 그러지. 국수 삶아서 나만 주시고 장모님 안 드시는데. 남겨놨다. 내 방으로. 오. 장모님 안 드시죠. 국수는 좀 좋아하는데. 네 드시죠. 아유 이게 뭐 국물. 국물에서 드시면 되죠. 그릇 갖고 오세요. 이심서 내가 이심서. 저 허락하는 거예요. 아주 맛있겠다. 오. 와 맛있겠다. 저렇게 먹어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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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